안녕하세요. 저축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베트남 달랏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린포 불교사원입니다. 여기는 기하학적 건축물 크레이지 하우스입니다. 크레이지 하우스에서 본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달랏 야시장입니다.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달랏 야시장의 모습 둘러보시겠습니다. 달랏 야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혼자 산다 촬영주 3주주입니다. 여기는 제가 묵었던 테라코타 호텔이구요. 연말연시 축하공연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라코타 호텔 소나무 산책로 인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아름답고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아름답고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산책로 주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닷단나 폭포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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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중림선원입니다. 아보카드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해서 하나 먹어봤습니다. 이곳은 웅우엔의 마지막 별장 바오다이 여름별장입니다. 여기는 달랏 기차역이고요. 기차역 앞에는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있습니다. 기차역 앞에는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있습니다. 이곳은 펑롬텐 카페입니다. 천국의 계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랑비행산 전망대 입구이고요. 집차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서 달랏 시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백만의 달랏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인구 백만의 달랏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멋진 포토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값진 연세에 복 많이 받으세요. 베트남의 달랏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값진 연세에 복 많이 받으세요.